Welcome to 영어사원 백운제. 영어사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The Secret of the Rosary 묵주기도의 비밀 By Saint Louis de Montfort 그 여덟 번째 장미꽃송이를 함께 음미해 보는데요. Eighth Rose 여덟 번째 장미꽃 Marvels of the Rosary 묵주기도의 놀라운 일들 묵주기도에는 과연 어떤 놀랄만한 사연들이 들어있는 것인가? It would hardly be possible for me to put into words How much Our Lady thinks of the Holy Rosary And how she vastly prefers it to all other devotions Saint Louis de Montfort 성인께서는 늘 이렇게 매 장미꽃송이마다 말문을 여실 때 이렇게 독특하게 또 아주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면서 말문을 여시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모두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는 실제로 불가능하다 거의 어려운 일이다 무엇을 말로 표현하는가 Put into words How much Our Lady thinks of the Holy Rosary 우리 성모님께서 Notre Dame 우리 성모님께서 이 거룩한 묵주기도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How she vastly prefers it to all other devotions 다른 모든 신심들에 비해서 다른 모든 헌신하는 그 신앙에 비해서 Prefers it The Holy Rosary 이 묵주기도를 얼마나 더 좋아하시는가 Vastly prefers 너무너무 엄청나게 더 좋아하시는가 에 대해서는 It would hardly be possible for me 거의 불가능하다 Put into words 그것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성모님께서 이 거룩한 묵주기도를 얼마나 아주 대단하게 여기시고 또 다른 어떤 Devotions 신심 보헌 헌신 하는 어떤 다른 신앙 보다도 Vastly prefers it It는 The Holy Rosary 그 거룩한 묵주기도를 다른 신심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좋아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 말이죠 그뿐이랴 Neither can I sufficiently express 이것 또한 내가 제대로 다 충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How highly she rewards those who work to preach the devotion to establish the devotion to spread the rosary 또 얼마나 이 묵주기도를 묵주기도의 묵주기도 신심을 preach 설교하고 establish it 이렇게 세우고 spread it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Rewards 설마님께서 얼마나 보상하시는가에 대해서도 How highly 얼마나 드높게 보상하시는가 Neither can I sufficiently express 그것도 내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More on the other hand 반면에 How firmly she punishes those who work against it work against the rosary 묵주기도에 반대하고 묵주기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How firmly she punishes 얼마나 따끔하게 징벌하시는지 경책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로 다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한마디로 성모님께서는 이 묵주기도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대단히 여기시며 그 어떤 다른 신신보다도 좋아하시며 또 이 묵주기도를 설교하고 이렇게 세우고 남들에게 전파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Highly she rewards 아주 드높게 보상하시면서 반면에 On the other hand 묵주기도에 대적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Firmly she punishes 가치없이 징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나는 말로 또는 어떤 표현으로도 Neither can I sufficiently express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묵주기도에 대한 성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죠 성모님께서는 거룩한 묵주기도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시는지 그리고 다른 모든 신심보다도 묵주기도를 얼마나 더 낮게 여기시고 또한 이 신심을 권장하고 확립하고 발전시키는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보상을 주시는지 또 다른 한편 묵주기도에 신심에 반대하는 자들을 얼마나 단단히 책발하시는지 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말이나 글로 다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단번에 쇠기를 박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렇게 St. Dominique, 소모님으로부터 직접 목주기도를 받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인데요. The Virgin Presenting the Rosary to St. Dominique. 바로 이렇게 직접 받은 것이죠. 바로 이 St. Dominique는 일생동안 마음을 다해 성모님을 찬양하고 성모님의 위대하심을 전파하고 또 목주기도로 성모님을 공경하도록 모든 사람을 격려하는 데에만큼 관심을 기울인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Dominique는 일생평생동안을 우리 성모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목주기도를 들임으로써 성모님을 공경하도록 인스파이어 그렇게 동료하고 영감을 불러 넣었던 것이죠. As a reward, he received countless graces from her, from our lady, exercising her great power as queen of heaven, she crowned his labors with many miracles and prodigies. 그 보상으로 성모님께서는 도미니코 성인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내려주셨는데요. As queen of heaven, 천상 여왕으로서 성모님께서는 크락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그의 노고를 빛나게 장식해 주신 것입니다. Our lady crowned his labors, St. Dominique's labors with many miracles and prodigies. 기적과 이적으로 Almighty God always granted him, St. Dominique, what he asked through our lady. 전문하신 하나님께서는 도미니코 성인이 성모님을 통해서 Through our lady. 성모님을 통해서 정하는 것은 무엇이나 항상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To Jesus, Through Mary, To God, Through Mary, Through Mary라는 마리아를 통하여라는 것이 거의 나름대로의 신심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이죠. Through Mary, 마리아를 통하여 Almighty God always granted St. Dominique, what he asked through our lady. The greatest honor of all was that she helped him Crushed the albergensian heresy and made him the founder and patriarch of a great religious order. 무엇보다 가장 큰 영광은 더미니코 성인이 알비파의 이단을 물리치는데 성모님이 직접 도우셨다는 것이며 그를 훌륭한 대수도회의 창설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알바젠시언스 초기 기독교 시대 때 사도 요한 시절에 극성했던 나스티시즘 그 인형과 신조를 비슷하게 이어받고 있는 알바젠시언 선악을 반드시 구별하고 듀얼리티 이분법에 충실하고 좋은 신과 나쁜 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구약에 있는 신은 나쁜 신이다 질투하고 징벌하는 신이고 신약의 신이야말로 좋은 신이고 그 좋은 신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런 식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알바젠시언 헤러시 알바파 2단을 크래쉬 모두 부숴버리고 그들을 모두 마음을 돌이켜 성모신심으로 돌아서게 하고 또 그가 Great Religious Order 도미니코 수도회라든지 도미니코 성인의 나름대로의 수도회를 만드는데 그를 Patriarch 교부로 그부를 그 조사로 Founder 창설자로 이렇게 세우는데 성모님께서 She helped Our Lady helped St. Dominique Crushed the Albagensian heresy And made him The Founder And Patriarch Of a Great Religious Order As for Blessed Alandera Roche Who restored The Devotion To the Rosary 1200년 초기에 도미니코 성인이 이렇게 세우신 그 성모신심이 100년 뒤쯤 사그러질 무렵 다시 1400년도에 나타났던 Blessed Alandera Roche 복제 Alamonum He received many privileges from Our Lady She graciously appeared to Him several times To teach Him To teach Him How to work out His salvation To become a good priest And perfect religious And how to pattern himself On Our Lord 복제 Alamonum 복제 Alamonum 그에서도 묵주기도 신심을 재건함으로써 Restored 성모님께 많은 특전을 받았습니다 성모님은 그에게 직접 여러 번 나타나셔 구원을 얻고 훌륭한 사제에 또 완전한 수도자로서 어떻게 주님을 본받아야 하는지를 직접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As for Blessed Alandera Roche who restored the devotion to the rosary 도미니코 성인 후에 거의 다 땅에 묻히고 사라져버릴 뻔했던 목주기도의 신심을 다시 Restored 일으켜 세운 부활시킨 재건함 복제 Alamonum 복제 Alamonum He received many privileges from Our Lady She graciously appeared to Him several times to teach Him how to work out His salvation to become a good priest and perfect religious and how to pattern Himself on Our Lord He used to be horribly tempted and persecuted by devils and then deep sadness would fall upon Him and sometimes He used to be near to despair but Our Lady always comforted Him by her sweet presence which banished the clouds of darkness from His soul 복제 Alamonum 결국 Satan the devil 사탄 그런 악마는 특히 이 Hail Mary 여자의 씨가 세상에 나오게 되는 The Angelic Salutation 천사의 인사가 바로 두렵고 무섭고 끔찍하게 싫은 것이죠 그래서 Genesis 3.15 장사의 인사 장사의 인사 장사의 인사 3.15 장사의 인사 원 보금 그 내용에 걸맞게 묵주 신심이 있는 것이면 어디든지 따라가서 유혹하고 박해하기가 일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복제 Alamonum 또 이 책을 저술하신 묵주기도의 비밀을 저술하신 Saint Louis Marry de Montfort 그분도 늘 악마의 유혹과 박해 시달리곤 하셨던 것이죠 복제 Alamon 역시 악마의 강렬한 유혹과 박해 쫓기기가 일수여서 그때마다 깊은 슬픔의 낙지와 때로는 절망하고 낙담하게 이를 정도였지만 성모님은 그를 항상 당신의 자유로운 현존으로 By her sweet presence 위로해 주셨고 복제 Alamon 모든 불안과 마귀의 영향력을 말끔히 가시게 했던 것이죠 Banished the clouds of darkness from his soul 복제 Alamon 그 혼속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들을 어둠의 구름들을 모두 몰아내는데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Our Lady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The Woman 그 여자 Notre Dame 우리 성모님께서 그에게 묵주기도 그에게 묵주기도를 어떻게 바쳐야 하는지 가르쳐주셨습니다 또 묵주기도의 가치와 또 그로써 얻어지는 묵주기도를 행함으로써 바치는 묵주기도 신심으로써 얻어지는 열매를 설명해 주시면서 당신의 새로운 정배 Her New Spouse 새로운 배우자라는 자격을 베풀어 주시기까지 했던 것이죠 깊이 절망하고 낙담한 Blessed Alamon Delaroche 복제 알라노에게 직접 나타나시어 그 달콤한 현전으로 By Her Sweet Presence 그리고 마침내 Call Her New Spouse 당신의 새로운 정배라는 자격까지 부여하시면서 복제 알라노를 그렇게 달래고 구했던 것이죠 As a token of her chaste love for him She placed Our Lady placed a ring upon his finger and a necklace made of her own hair about his neck and gave him a rosary 이토록 다정다감하고 정성스레 당신의 순결한 사랑의 표시로 그 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셨고 당신의 머릿길로 만들어진 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셨으며 묵지도 하나 주셨습니다 As a token of her chaste love for him 순결한 사랑의 표시로 She placed a ring upon his finger and a necklace made of her own hair around his neck and gave him a rosary 이렇게 친히 성모닝으로부터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게 되고 목에 목걸이가 흘리게 되고 성모님의 머릿결로 만들어진 목걸이가 복자 알라노의 목에 드리워지고 그리고 마침내 목주도 하나 성모님으로부터 직접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모두 복자 알라노의 알라노의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높이 평가를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자 알라노는 마침내 1475년 9월 8일 폴란드의 준원로에서 귀천하셨는데 그때 목주기도 회원이 이미 10만이 넘었습니다 도미니콘 도미니코 성인과 마찬가지로 복자 알라노도 엄청난 공적을 이루었던 것이죠 목주기도 신심에 관해서 그리고 도미니코 성인 복자 알라노에 이어서 Saint Louis Mani de Monfort 바로 목주기도의 비밀 이 책을 저술하시는 루드비코 성인께서 3대째에 이르러서 마침내 목주기도를 완결하고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blessed Thomas of Saint John was well known for his sermons on the most holy rosary and the devil jealous of the success he had with souls tortured him so much that he fell ill and was sick so long that the doctors gave him up 늘 그렇죠 목주기도 신심이 곧게 올곧게 서 있는 곳에는 늘 Satan the devil the old serpent 그 옛 뱀이라고도 불리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있는 사탄 그 악마가 또 괴롭히는 것이죠 blessed Thomas of Saint John 복자 성요한의 토마스는 지극히 거룩한 목주기도에 대한 강론으로 유명했었는데 특히 강론이 수려했다는 것이죠 그는 이러한 행위로서 성공을 거둔 것을 질투한 악마가 그를 알아 누울만큼 몹시 괴롭힌 끝에 결국 의사들도 포기할 정도로 깊은 병에 걸리고 말았던 것이죠 One night when he really thought that he was dying the devil appeared to him in the most horrible form imaginable 이제 그는 틀림없이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악마는 차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아주 무서운 현상으로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there was a picture of our lady near his bed he looked at it and cried with all his heart and soul and strength help me save me my sweet sweet mother no sooner had he said this than the picture seemed to come alive and our lady put out her hand took him by the arm and said no sooner than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더라 그래서 그는 침대 곁에 모셔놓은 성모님의 상본을 향해 온 마음과 영신의 힘을 다해 부러주셨습니다 지극히 자유롭신 어머니 어머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가 이렇게 외치자마자 그 상본 속의 성모님이 숨을 쉬며 살아 움직이는 것 같더니 팔을 내밀어 그의 팔을 꼭 쥐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Do not be afraid Thomas, my son Here I am and I'm going to save you Get up now and go on preaching my rosary as you used to do I promise to shield you from your enemies 내 아들 토마스야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Here I am Here I am 내가 너를 구하겠으니 지금 일어나 내가 늘 하던 것처럼 너의 목주 기도를 전파해라 내가 너의 모든 원술로부터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다 Do not be afraid Thomas, my son Here I am and I'm going to save you Get up now Get up now and go on preaching my rosary as you used to do I promise to shield you from your enemies 너의 적들로부터 너를 내가 방패마귀가 되겠다 When our lady said this the devil fled and blessed Thomas got up finding that he was in perfect health he then thanked the blessed mother with tears of joy he resumed his rosary apostolate and his sermon were marvelously successful 성모님의 이 말씀에 악마는 도망치고 복자 토마스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기쁨의 눈물을 줄줄 흘리며 tears of joy 어지신 어머니께 감사를 들렸습니다 Thank the blessed mother 그리고 계속 묵주기도를 전파하였고 그의 강론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He resumed his rosary apostolate and his sermons were marvelously successful 이미 묵주기도에 대한 강론으로는 1인자였던 그가 더욱더 훌륭한 강론으로 더욱더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것이죠 Our Lady blesses not only those who preach her rosary but she highly rewards all those who get others to say it by their example 자리에 닿아라 나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한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묵주기도를 전파하는 모든 사람들 축복할 뿐 아니라 자신의 표양으로 다른 사람들도 묵주기도를 바치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훌륭하게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를 설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을 보임으로써 by their example 스스로 그렇게 묵주기도 신심으로 묵주기도를 드림으로써 남들에게 또 똑같이 본을 받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all those who get others to say the rosary by their example she highly rewards 더 높은 보상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Alphonsus king of Lyon and Galicia very much wanted all his servants to honor the blessed virgin by saying the rosary so he used to hang a large rosary on his belt and always wore it but unfortunately never said it himself never the less he is wearing it encouraged his courtiers to say the rosary very devoutly 리옹과 갈리치아의 왕이었던 알펑스는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묵주기도를 바침으로써 복드신 동정녀를 공경하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불행하게도 묵주기도를 바치지 않았고 그렇지만 허리띠에는 늘 커다란 묵주를 남벌한 듯 그렇게 늘 달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의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경건하게 바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왕 스스로는 당신께서는 스스로 묵주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커다란 묵주를 허리띠에 차고 다니면서 모든 신하들에게 묵주기도를 권하고 명했던 것이기 때문에 궁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드리게 됐고 묵주신심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스스로는 스스로는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남들에게는 그렇게 커다란 묵주를 허리에 차고 다닐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묵주기도를 동료했던 것인데요 어떤 환상 속에서 비전 속에서 이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많이 데블를 were there accusing him of all the sins he had committed and our lord as sovereign judge was just about to condemn him to hell when our lady appeared to intercede for him 거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기 바로 직전에 our lady 노트르담 우리 성모님께서 나타나서 to intercede 중재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나타나셨다는 거죠 어느 날 그 알폰소 왕이 몹시 알아 누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왕은 in a vision 환상 속에서 비전 속에서 주님의 심판 대전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사탄들이 주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주님께서는 주권을 가진 판단으로서 sovereign judge 그를 지옥에 떨어뜨릴 죄인으로 선고를 막 내리려는 바로 그 순간 when our lady appeared to intercede for him 성모님께서 당신 아드님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변호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어서 비몽사몽간에 in a vision 어떤 환상 속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됐고 많은 악마들이 자기를 모든 죄 때문에 고발하고 그래서 마침내 sovereign judge 주권을 가진 심판관이신 our lord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condemn him to hell 지옥으로 정지하려고 하는 그 순간 our lady 우리 성모님께서 appeared to intercede for him 알판서 왕을 충치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she called for a pair of scales and had his sins placed in one of the balances whereas she put the rosary that he had always worn on the other scale together with all the rosaries that had been said because of his example 성모님은 저울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그의 모든 죄를 한편 저울판에 달고 다른 저울판에는 그가 늘 본보기로 허리띠에 차고 다니던 그 묵주를 얹혀놓고는 또 그 묵주 위에 그 모범을 따라 다른 사람들이 모두 바친 그 묵주 기도들을 모두 그 묵주 위에 달아 놓았던 것이죠 it was found that the rosaries weighed more than his sins 그러자 묵주와 그 묵주 위에 앉혀진 모든 사람들의 묵주 기도의 무게가 그 왕의 죄보다도 더 무겁게 나타났습니다 묵주 쪽으로 기울은 것이죠 it was found that the rosaries weighed more than his sins looking at him with great kindness our lady said as a reward for this little honor that you paid me in wearing my rosary I have obtained a great grace for you from my son your life will be spared for a few more years see that you spend these years wisely and do penance 성모님은 그를 매우 인자하신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나의 묵주를 차고다님으로써 나에게 바친 작은 공경에 대한 가품으로써 나의 아들로부터 너에게는 총을 얻었다 내 생명은 앞으로 몇 해 더 연장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몇 해 동안을 살아있는 살아남은 그 몇 해 동안을 더 지혜롭게 잘 보내며 통회하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라 두 페런스 Looking at him with great kindness Our Lady said As a reward for this little honor that you paid me in wearing my rosary I have obtained 내가 얻어놨다 From my son 내 아들로부터 A great grace for you 너를 위한 위대한 은총을 내가 내 아들로부터 얻어냈다 그대가 My rosary 내 묵주를 늘 차고 다녔기 때문에 그 은총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Your life will be spared for a few more years See that you spend these years wisely and the penance 묵주 기도하라 When the king regained consciousness he cried out Blessed be the rosary of the most holy virgin Mary by which I have been delivered from eternal damnation 예왕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성모님의 지극히 복된 이 묵주 기도로서 나는 영벌을 면하고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 다 Blessed be the rosary of the most holy virgin Mary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묵주는 진정 복된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벌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는 다시 건강을 회복한 뒤에 거룩한 묵주 기도의 신심을 전파하는데 자기의 여생을 바쳤고 묵주 기도를 매일 충실히 바쳤습니다 people who love the blessed virgin ought to follow the example of king alphonsus and that of the saints whom I have mentioned so that they too may win other souls for the confraternity of the holy rosary they will then receive great graces on earth and eternal life later on 복되신 동정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이 알폰소와 이 모범을 따라야 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 묵주 기도회로 많은 혼들을 구해낸 성인들을 본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great graces 위대한 은총들을 받게 되고 또 그 후세에서 그나큰 영광들을 부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Saint Louis Marie Dumont Ford 성인은 The Secret of the Rosary 묵주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 속에서 여덟 번째 장미꽃 속의 Marvels of the Rosary 묵주 기도의 놀라운 일들을 일화처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Hail Mary full of grace the Lord is with thee Blessed art thou amongst women and blessed is the fruit of thy womb Jesus Holy Mary Mother of God Pray for us sinners now and at the hour of our death Amen